작년 4분기부터 업황은 이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올 1분기 어 이제 업황은 한 2개 분기 정도 정도 반등해서 상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주가는 거의 9개월 선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는 작년 초부터 올랐구요 그래서 앞으로 업황 사이클은 굉장히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주가 상승룸은요 이제는 한 3 40%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IT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18년째 지금 테크 산업을 분석하고 있고요 10년은 신문기자로서 분석하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여의도 투자업계 와서 주로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책을 또 내서 새내기 작가로 또 열심히 강의 강연 네 외부 출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요게 반도체가요 어 업황 사이클 하고요 그리고 주가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업황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가 이야기로 듣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업황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어 그래서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그 선행 지표가요 경제 선행 지표가 대한민국 경제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에 더 선행 지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반도체 투자를 하면 안되죠 어 이제 업황 사이클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작년 4분기부터 업황은 이제 반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올 1분기 이제 업황은 한 2개 분기 정도 반등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주가는 거의 9개월 선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는 작년 초부터 올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업황 사이클은 굉장히 상승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가 상승룸은요 이제는 한 3, 4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은 이제 갓 반등했지만 주가는 이미 많게는 60% 네 한 5, 60% 선반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클이요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메모리 사이클로만 놓고 보면 메모리는 순수한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원유 같은 이런 원자재하고 좀 비슷한 사이클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하고 AI가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에 반등하고 AI 반도체의 사이클이 중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커플링 돼요 거의 동행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어떻게 디커플링 됐냐 SK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이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보통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보통 PBR 밴드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최저점은 PBR 밴드가 한 1.1 정도 돼요 1.1배 정도에서 아주 뭐 완전히 버블이다 이럴 때는 2.2배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PBR 밸류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1.8, 1.9까지 왔습니다 PBR 밴드가 PBR 밸류가 그 정도 왔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PBR이 1.3에서 1.4배 왔다 갔다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AI가 두 회사의 희비를 엇갈리겠다 그 AI라는 거는 결국 HBM이라고 하는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 이게 두 회사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우리는 AI 혁명을 처음 겪었잖아요 그런데 AI 혁명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AI 시장 규모 성장성 그거 다 폐기해야 됩니다 하도 안 맞아요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여기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거의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죠 적게는 5배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만약에 올해 그리고 시장 성장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 더 가는 거죠 주가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특히나 마이크론 주가는 어디에 달려있냐 예전 반도체 있잖아요 범용 그 범용 반도체에 달려있습니다 그걸 시클리컬 반도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클리컬 쪽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내구 소비자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인데 이쪽은 글로벌 경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아요 그런데 AI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상관이고 삼성전자는 하단이니까 편하게 삼성전자 사면 되겠네 그렇게 또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한 투자 성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내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싼 밸류 쌀 때 사서 나는 엉덩이 무겁게 정말 깔고 버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모멘텀, 호재성 이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SK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 있죠 거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우세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를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탑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회사를 빼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탑 클래스라고 할 만한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첨단 후공장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첨단 후공장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기술 두 개가 있어요 그게 TSV라고 하는 Through Silicon BR 이거는 칩에다가 식각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구리를 채워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글로벌 업체가 합니다 램 리서치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해외 업체가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TSV 기술하고 같이 중요한 정도의 기술이 칩과 칩을 붙이는 본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이쪽에서 한미반도체가 막 작년에 치고 나왔죠 그래서 와 신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거의 작년에만 6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밸류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해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더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플립집 본더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ASMPT라는 회사도 있고 일본의 신가와라는 회사도 있고 도레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도 있으니까 와 저 이제 그러면 이원화해서 나눠먹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시가총액이 한 3, 4조 정도 왔을 때 아 이거 어느 정도 목에 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총 5천억대의 회사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났기 때문에 밸류가 다 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걸쳐서 일어난 변수인데요 다른 회사 장비가 수율이 안 나옵니다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최근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후공정, 첨단 후공정 쪽에서 ASML 같은 회사가 나왔다 라고 지금 한미반도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쓰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율이 잘 나오는데요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로는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최근에 밸류에 반영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5조, 6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막 8조까지 뚫고 가버린 거죠 회사 어펑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엮여 있다고 보셔야 돼요 최근에 삼각 동맹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하이닉스 삼각 동맹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회사가 딱 이렇게 팀을 짜서 서로 이제 같이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여기서 핵심 기술을 지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꺾인다 그러면 조정이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엔비디아 주가를 누가 알겠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자산 포트 중에서 내가 이쪽은 매력적이니까 내가 충분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정답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주식 투자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무 컨디션이 다르고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제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큰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면 주식하다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자기 자산의 5%를 샀어요 근데 이게 두세 배가 나아 배가 아프죠 내가 이때 2, 30%를 싫었어야 됐는데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싫어요 나중에는 대출까지 당겨서 막 몰빵하고 싶죠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런데 보통 그렇게 탐욕 부르면 꼭진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탐욕 부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수익을 내셨다 아주 많은 수익을 내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요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 진짜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보자 이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마가 편이 있잖아요 달리는 마련에 채찍질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항상 내가 뛰어오르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라는 보장은 항상 없습니다 좋은 주식은요 좋은 기업이 쌀 때가 좋은 주식입니다 그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몰빵해서 다 먹죠 사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업을 내가 공정한 가격에 살 거냐 아니면 좋은 기업을 내가 약간 좀 싼 가격에 살 거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밸류 판단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테크 산업은요 진짜 공부하는 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했는데 수익이 안 나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테크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닌데요 공부가 나면 수익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큰 폭의 조정이 있으면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죠 시장을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항상 시장은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폭의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시나리오 플레이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정말 직무육이죠 본인 자산에 대한 직무육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전고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변수는 그거예요 일단 삼성이 HBM을 양산을 해야 돼요 양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TSMC의 일부 물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같은 선단 공정 지금 TSMC도 3나노 쪽에 워낙 수요가 많이 몰려서 올해 캐파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3나노 캐파가 작년 기준으로 TSMC가 월 한 60K 정도 돼요 그러면 월 6만 장 정도 되는데 최근에 3나노 쪽으로 고객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애플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고객들이 막 몰리면서 올해 한 100K까지 늘릴 거예요 연말에 그러면 그만큼 3나노 쪽에 수요가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 TSMC 쪽에 3나노를 받지 못하는 팸리스들은 물량이 좀 작고 좀 많이 나은 업체들은 삼성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이 잘 만들어야 되겠죠 수요를 잘 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이 수요를 잘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 TSMC의 코어스라고 하죠 2.5D 패키징 GPU하고 HBM을 수평으로 놓고 실리콘 인터포저로 밑에 놓고 붙이는 거 그게 캡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삼성이 iCube라는 기술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대체한다 그러면 정말 삼성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실은요 세계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팡 삼성전자 현황 이야기하면 저 회사 망하니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식쟁이는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구나 저기서 하나만 개선되면 올라가겠구나 그걸 보여준 게 작년에 인텔이죠 작년에 누가 인텔한테 뭔가 기대를 했나요?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작년에 인텔 주가가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AI 기술 중에서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이 AI 기술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AI의 기술은요 컴퓨터의 기술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처음에 구하되었냐면 폰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 외장 스토리지 그러니까 SSD 같은 거 HDD 같은 거 거기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항상 병목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읽기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D램 갖다 놓는 제일 밑단의 프로세서 중간에 D램 제일 밑단의 스토리지 이 구조가 폰노이만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관한 사람이 폰노이만이라는 천재겠죠 폰노이만하고 같이 컴퓨터의 구조를 완전히 같이 고민해다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이요 AI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거의 컨셉과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폰노이만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아버지가 됐고요 앨런 튜링은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참전을 합니다 자기 본국의 영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독일의 암호체계를 풀어버렸어요 이 아저씨가 그게 애니그마라는 걸 풀었는데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뷰티플 마인드지 하여튼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두 개의 역사는 같은데 그러면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동안 그러면 AI는 왜 그렇게 발전을 못했냐 컴퓨터가 쓸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때 AI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로봇 알고리즘 짜듯이 일일이 다 법칙을 쳐서 넣은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룰 외에 예상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10여 년 전 길게 보면 20년 전부터 컴퓨터 속도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컴퓨터를 최대한 좋은 걸 갖다 놓고 데이터를 그냥 쭉 밀어 넣어주고요 스스로 학습해봐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 원래는 AI가 거의 암흑길을 거치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이 되면서 이제 가능성이 좀 올라왔어요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중에서 여러 갈래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래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갈래 기술이긴 한데 아 저거는 안 돼 아 저거 도저히 안 돼 라는 기술이었어요 뭐냐면 머신러닝 중에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었는데요 저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13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갑자기 떠요 그분이 지금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전세계 AI 콘테스트 대회 나가서요 다 이겨버립니다 다른 모델들 그래서 AI 연구자들이 와 이거다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요 전부 딥러닝으로 올인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 딥러닝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 우리가 체감한 거는요 2016년 알파고 알파고가 딥러닝 기반으로 만든 거고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구글자회사였죠 와 저렇게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리는 프로그램이라니 깜짝 놀랐죠 사회적으로 AI가 핫 이슈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관심이 싹 싹 흐러들었죠 다 좋은데 바둑만 잘 둬 바둑만 잘 둬는 프로그램을 어디 쓰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2017년에 구글이 굉장한 기술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이제 우리 변신 로봇이 아니라요 기존의 딥러닝은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쭉쭉쭉 많이 밀어넣어줬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를 밀어넣어주면서 특정 단어의 가중치를 주기 싫어합니다 사람처럼 맥락을 이해시킨 거예요 AI한테 우리가 사람 이야기할 때 보면 오늘 날씨 좋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딱 언중력을 잇잖아요 그게 맥락이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이죠 거기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머인데 자, 구글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챗GPT입니다 그게 2022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고요 10월에 출시가 됐고 이게 40일 만에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가입자 수가 2억 명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빠르게 확산된 플랫폼 자, 그러면 이 GPT라는 게 뭐가 달랐길래 예전 알파고 때 시들했던 AI가 다시 품이 됐냐 자, AI는요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범용 AI입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가 뭐냐 하면 멀티모달하고 멀티테스크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다 봤어요 아이언맨의 자비스 자비스한테 커피 태워줘 그러면 커피 타주고 자, 자기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면 내가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주고 자, 로봇으로 와서 작업도 해주고 네, 여자친구가 잘 안되면 토니, 가서 꽃바구니 가들고 가서 사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자, 이게 범용 AI입니다 그런데 채찌PT가 범용 AI는 아닌데 범용 AI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AI라는 게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일만 하던 거였는데 채찌PT는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그림 그려줘 그림 그려주고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메일 작성해줘 그러면 작성해줘 네, 범용 AI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소비자들이 반응했고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잇따라 뛰어들었어요 네, 다 잇따라 뛰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을 돌아올게요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AI가 난리는데 저렇게 돈을 벌었나요? 자,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가 스케일링 로우라는 법칙이 있어요 스케일링 로우가 뭐냐면 자, 이 트랜스포머 AI는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만 계속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요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자, 그 말은 엔비디아 칩 많이 갈아 넣으면 계속 좋아져요 빅데이터만 많이 있죠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결국은 이 경쟁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엔비디아 칩 많이 갖다 넣냐 그게 경쟁인 거예요 그게 요즘의 이야기는 매개 변수입니다 네,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채칩 PT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 1만 개를 썼어요 근데 그 뒤로 나온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자, 매개 변수가 3천억 개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썼겠죠 컴퓨팅 파워는 어, GPT4는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썼겠어요 채 GPT보다, 그렇죠? 3배 이상의 컴퓨팅 파워죠 자, 구글 제미나이 최근에 나온 거는 1조 개에서 2조 개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썼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누가 빅브라더가 될 거냐 AI 시대에 빅브라더가 누가 될 거냐 경쟁이죠 그럼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엔비디아 칩 많이 갖다 놔야 돼요 지금은 언제까지? 피크아웃 때까지 자, AI 성능이 안 좋아질 때까지는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치킨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칩이 무서운 거는요 성능 자체도 좋은데요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 생태계를 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면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쿠다는 2006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개발자들이 쌓아놓은 족보들 있죠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 모델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자, 생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래밍하는 엔지니어는 없죠 오픈소스도 가져오고 막 소스도 가져오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한 15% 20% 정도 섞어서 만들죠 그러면 그 소스가 대부분 쿠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공시험을 쳐야 돼요 전공시험이라는 게 AI 모델 개발이라고 생각합시다 쿠다를 하면요 옛날에 선배들이 시험 족보 만들어 놓은 거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정말 공부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AMD나 다른 회사 칩을 쓰면 이게 영어 원서에다가 족보도 없습니다 다 번역해야 돼요, 생자로 자, 여러분이 엔지니어라 그러면 어느 거 쓰겠어요? 엔비디아 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가격이 AMD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다 동일 성능에서 안 삽니다 엔지니어들이 왜냐하면 녹아다 해야 되니까 주가로 보면 작년에 한 3배 올랐죠, 엔비디아가 올해도 들어서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와 많이 올랐죠 주가로 보면, 그렇죠? 근데 밸류, 우리 보통 PER 따지죠 주가 수익 배율 엔비디아가 통상적인 주가 수익 배율이 보통은 80배 정도였어요 네, 근데 향후 1년 뒤에 실적을 감안해서 지금 엔비디아 PER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세요? 무슨요? 향후 뒤에 실적 감안했으신가요? 30배가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주가라는 게 그렇죠 실적 곱하기 멀티풀, 기대감의 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적 속도를 사람들의 상상력 속도가 못 따라가요 네,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실적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지난 분기 실적이 매출이 221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시겠죠 엔비디아가 옛날에 AI가 시작되기 전에 분기 실적이 대박이다 라고 하는 게 보통 한 85억 달러면 대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221억 달러 나왔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몇 프로 늘었냐 265%가 늘었습니다 자, 나스닥에 있는 스몰캡 회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빅테크 회사죠 미국시 총 3기업인데 자, 이런 회사가 전년 대비해서 265% 성장했다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AI 쪽인데 그게 409%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대표님,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사실 최근까지 주가를 주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다 올랐죠 사실 지금 보면 우리 나스닥도요 거의 엔비디아가 하드캐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디스코 그리고 이비덴 그런 회사들이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는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가 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대만에는 당연히 TSMC 그렇죠, 엔비디아의 친구들 그리고 국내에는 네, 한미반도체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베시라는 회사 있어요 그 회사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대장주가 지금 작년에 3배 오르고 올해 3배 올랐으면 이게 슈퍼사이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 파워를 키웠더니 규모를 키웠더니 성능 개선이 미미하더라 매개변수를 지금은 1조개, 2조개인데 한 5조개, 6조개 넣었더니 이제는 성능 개선이 미미하더라 그러면 끝이죠 네, 근데 그 픽아웃을 아무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빅텍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케일링을 키우고 있잖아요 스케일링 이제 더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 이제 그러겠죠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이번에 기회를 잡았죠 사실은 지금 AI라는 글로벌로 보면 AI라는 변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지정학적인 변수잖아요 특히 이제 대만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의 50%는 미국에 있어요 설계 기술의 70%는 미국에 있고 장비 기술의 50%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조가 아시아에 있어요 특히 TSMC 네, 대만의 TSMC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만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의 화약고가 되고 있죠 네, 시진핑은 지금 네, 시진핑은 지금 자기 임기 내에 대만을 복속시키겠다 이러고 있고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TSMC가 중국으로 복속이 되면 미국 반도체 기술은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어요 미국이 지켜준다 전 세계 G2가 붙어서 엄청난 국력 소비를 해야겠죠 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겠죠 어떤 리스크? 대만에 의존하는 제조 리스크를 분산해야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미국으로 리셔링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팹에다가 칩스법을 만들어서 4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게 하고 있죠 TSMC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테일러에다가 텍사스 테일러에다가 네, 거의 뭐 한 180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죠 네,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대로 양산된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러면 또 이거를 리스크를 분산해야겠죠 자, 그 대안으로서 지금 일본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일본 반도체를 죽인 것은 미국이죠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거의 그로기로 몰았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 반도체를 키우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TSMC가 일본에다가 구마모토 같은 데다가 조던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정학적인 변수를 굉장히 일본이 잘 활용해서 이걸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서도 일본 못지않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못 잡고 있죠 전혀 못 누리고 있고요 이런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지렛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아쉬워요 네 네 네 네 만약에 삼성 파운더리가 계획대로 TSMC의 기술 의존도를 일부 낮춰줄 수 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키워줄 수밖에 없겠죠 네 삼성이 뭐 선당공정 수율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였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본진도 틀리고 있죠 메모리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하이닉스가 이런 이점을 다 누리고 있지만 삼성이 받는 수의 폭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약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분석한 지 거의 18년 됐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위기다 위기다 그러면 아 저도 저기 엄살 부리고 있네 뭐 위기 경영이다 그러면 그랬는데요 지금 진짜 위기에요 네 진짜 위기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 TSMC 주식 가지고 단타 쳤잖아요 네 TSMC 주식 샀다가 어 그러면 이제 어 저거는 중국이 대만 청구가 가능성이 낮겠다라고 해서 환호했는데 한 몇 달 있다 팔아버렸죠 네 그리고 그 판돈을 어디 샀습니까 일본 주식 샀죠 네 네 워런 버핏이 뭔가를 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TSMC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술 초격차를 더 강화해버렸어요 TSMC가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 국가 입장에서는 TSMC가 너무 고마운 거죠 네 네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가지고 그걸 헤쳐나가 버린 거예요 네 삼성하고 좀 대조적이죠 네 사실 뭐 밸류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사실 지금 뭐 뭐 포워드 PR로 봐도 밸류 그 주가 수익 배율이 거의 50배 가까이 와 있고 밸류로 보면 비싼데요 그런데 희소성으로 봐야죠 희소성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지금 벌써 국내 반도체 3위 시촌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어서 3위 기업이 됐고요 어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어드밴스트 패키징에서 ASML 같은 회사가 됐기 때문에 자 그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얼마나 줄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독점 구조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업사이드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AI 사이클이 지속된다 AI 사이클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국내 코스닥의 시가초객 상위주의 변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크냐면 코스닥 시총 톱10 안에요 반도체 회사가 5개는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누구죠 일단 들어와 있는 거는 HPSP하고 리노공업이죠 대기 준비하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이에요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탑10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다는 거죠 물론 위드 회사들도 밸류가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최근엔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아직까지 여전히 시총 상위주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사이드는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를 길을 열어준 게 누구죠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정말 멀티프를 쫙 땡겨 올려주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만약에 코스닥 시총 톱10 안에 반도체 기업이 한 5개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뭐 2차전지 사이클 때도 겪으셨을 거고요 예전에 바이오 사이클 때도 겪었을 텐데요 시가총액 내에 거기서 탑10 안에 한 5개는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1,2등 안에 그 회사가 포진돼 있어야지 아 이거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은 조금 더 높게 남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있어요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차이는 이게 장비주냐 소재주냐 부품주냐 이것에 따라 좀 다른 건데 그거는 이제 좀 공부해 보시면 본인이 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실 거 같아요 일단 HPSP라는 회사는요 고압수소어넬링이라는 기술을 하는 회사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TSMC 공정에 주로 쓰이는데요 전 세계 TSMC를 상대로 눈탱이를 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독점적인 회사고요 TSMC한테 장비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만큼 세계에서 독점하는 기술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더 저온 공정 기술이 중요해요 저온 반도체에서 저온이라고 하면요 한 300도에서 400도 정도가 저온이라고 하고요 보통 고온이라 그러면 800도 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반도체 메탈 레이어가 있잖아요 구리선이 굉장히 얇은 것들이 쓰이는데 그게 녹아버리거든요 높은 데서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온 공정 기술이 중요한데 HPSP는 저온 공정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독점적인 기술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리논공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요 다른 소켓 업체하고 얘가 다른 거는 R&D 비중이 높아요 어떤 R&D이냐면 파운드리 쪽으로 누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 생산해보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계속 튜닝을 해요 그러면 지금 AI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AI 반도체는 칩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스펙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테스트하면서 계속 프로그래밍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노공업이 AI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EUV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가는 공정이 원자층 증착이라는 ALD 쪽인데요 이쪽에 SK하이닉스 쪽하고 중국 쪽으로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은 둘 다 반도체 케미칼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지금 상반기 중에 D램이 감산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가동률이 높아지면 공정 케미칼 수요가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HBM 관련된 소재들이 많고 2차전지 관련된 소재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아웃포폼할 때는요 주력 사업이 안정적이면서 거기에 신규 사업이 예쁜 게 붙어주면 이게 오버슈팅 하거든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할 만합니다 이어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 장비 업체인데 국내에서 그래도 레이저 장비 쪽을 제일 잘 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 마커 쪽은 세계 1등인 업체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세드릴라고 하죠 PCB 쪽에 미세홀 뚫는 거 그런 쪽에 미세드릴쪽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트 패키징이 되면 칩 자체가 점점 더 얇아지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쪽에 레이저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잖아요 점점 더 이제 우리 실물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가상의 세계로 다 가죠 디지털로 치환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게 AI 때문에 더 가속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어떤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는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같이 붙여서 2.5D 패키징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됐고 프로세스 리어 메모리라고 하죠 이제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래서 이제 사람의 두뇌처럼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하고 프로세서가 하나로 컨버전스가 될 거예요 그런 쪽에서 누가 기술을 가지고 있냐 어떤 국가가 주도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출연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뽑아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테크 쪽으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IT이신 이영수 유튜브 채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 한번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